이번엔 우리가 그려보면서 그 안에 그걸 얻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자 이게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 잘 되셨어 상징적인 게 뭔가 근육도 모르고 그리고요 아니 이거를 의인화 시켜 금발, 액세서리, 일러스트, 옷 컬러풀하고 금발 그리고 패션에 관련된 분과 보타이 보타이 하면 예쁘겠다, 포인트 아 내 안 먹자 이거 없대요 이거? 뭔데? 뭐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이렇게 쓴 거야? 그냥 니 생일 아니야? 그냥 니 생일 아니고? 이야 너 진짜 뭐가 그렇게 심각해? 하나 유리 모습을 잡는 거야 평은당이네 두 분을 의인화 했으니까 그래요, 와이스하우스 일단 제가 성인이 된 길에 요즘 7일까지 항상 태어난 날짜 이거를 뭔가 아예 그렇게 된 김에 그냥 주민번호를 싹 다 지켜놨어 너도 의인화해, 숫자를 사이문들한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하트 룩 그럴까 봐 이렇게 우우우우우우우! 샤이밍 핏 목걸이 플릭~~ 야! 블링 하지마! 내 셋째 블링밭이거든?! 어이... 문꽂이야 나를 근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횟추! 횟추! 무도 닮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디젠이한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인도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일을 써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티셔츠가 나왔습니다. 짜잔, 반짝반짝. 심플하고 까만색이에요. 편한 자리 갈 때 입기에 좋은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디자인 옷이 나왔습니다. 네, 되게 잘 표현된 것 같나요? 제가 디자인했어요.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. 그때 그린 그림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뿅! 샤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!